고춧가루 기성영 선수에게 국수 유니폼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성영 선수의 등번호는 8번입니다. 사진 따름 후에 유니폼을 들고 정보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영 선수의 복귀 식단 기자회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기성영 선수의 복귀 식단 기자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한국 K리그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되어서 상당히 행복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많은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꼭 보여드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 또 그동안에 여러모로 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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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